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반도 내 강제동원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12일 뉴스토모터의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피해자 측에서 왜 우리는 보상해주지 않냐고 하루에 수백 건씩 전화가 왔다며 저희도 이런 점을 감안해 특별법에서 국내법 피해자 유족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그간 국외 피해자들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최근 국내 피해자들 역시 적절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요구를 고려해 현재 법 조문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국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내 강제노무동원 피해자는 640만 명을 넘어서지만 이들 다수는 강제동원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도 이를 고려 행정안정부 국가기록원에 표정하고 있는 명부를 통해 국내 피해자 입증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피해자들이 모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승소한 국외 피해자를 중심으로 배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 전범 미협의 배상 책임을 뺀 국내 기업의 기부금을 중심으로 한 제3자 대외 번제안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를 준 일본과 기업들이 변제를 하지 않고 피해국인 한국이 이를 책임지면 국내외 피해자들을 어떻게 다 보상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입니다. 뉴스토마토 장유서입니다.